다음 타겟 대시벨 넘으면 터집니다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선택을 안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를 터뜨릴까요? 하나를 살리든 다 죽이든 당신이 선택해 지금 폭탄 어쩌고 했는데? 경기 지연시켜봐요 어리 기자예요 제가 특정 때문에 그런 건... 중령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버리지마! 벌써 두 개 터졌고 둘 다 강동현과 관계 있습니다 니들 알고 있었지 황장님이 아닌 부장님이 맞췄으니까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? 두? 거리 700! 남은 시간 60초입니다 남은 시간 60초입니다 남은 시간 6초에